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마 영상으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아주 좀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낯선 공간이지 저희가 맨 처음에 집에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그다음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디테일링 유튜브 세차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세차장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컨테이너 한 5평 남짓한 정말 두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컨테이너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 생활에도 이어가고 그다음은 이제 한 30평 남짓 되는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쇼핑몰도 그때는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알람의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한지는 한 3주 정도 됐고 아직까지도 뭔가 우리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세 번 이사를 한 거잖아 그렇지, 총 3번 집에서 한 대인 하죠? 3번 정도 이사를 했네요 그래서 새로운 또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, 똥인지 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상, 세차 영상도 이렇게 좀 고퀄리티가 될 수도 있다 세차 영상도 이렇게 감성적일 수 있다 세차 영상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용과 혹은 시간과 저희가 돌릴 수 있는 카메라와 사람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온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발전을 하긴 했어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또 계속 이뻐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 그렇지, 구독자분들이 이뻐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, 뭐, 맞는 말인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알람 웨어하우스에서 아직 준비가 이렇게 좀 덜 되고 좀 아직 가꿔지지 않는 채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물류 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잘 써서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? 그 시기에 맞춰서 태풍이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아, 다행이야 내가 뭘 했어? 그래서 새알람이 오랜만에 응? 이제 이 문의도 굉장히 많긴 했잖아 그렇지, 엄청 많았지 쇼핑몰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한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응 저희가 그만큼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할인 이벤트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진 물량이 없으니까 아, 새알람 쇼핑몰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많은데 우리가 다 수용을 하지 못했지 그렇지, 품절인 제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쇼핑몰에 오셨던 분들이 약간 실망을 저희가 좀 드렸었죠 진짜 많이 했어 욕도 먹었어 아, 그치 그래서 지금은 해외 브랜드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역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이나 혹은 제조사에서 그래서 정말 재고가 아예 없는 상황 아니면은 이번에는 무한대로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빵꾸 없이 실수 없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저희 생알람 쇼핑몰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만약에 찾아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정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순차 발송으로 일주일 안에는 그래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링게를 꼽고 하면은 그렇지 뭐 뭐 또 새알람 포장이 또 좀 알아주는 포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순차 발송으로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것들이 보다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말씀을 좀 저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이벤트 기간 때 그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이용을 하세요 근데 보통 특히 이제 문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문의를 받다 보면은 좀 난감한 질문들이 있어요 막 집은 어디냐 그렇지 그렇지 주로 대전에서 놀면 어디서 노냐 뭐 새 차도 새 차 줄 수 있냐 지금 대전에 가면 만날 수 있냐 가서 직접 살 수 있냐 여자친구 있냐 그럼 여자친구 내밀어 보시지? 좀 슬프긴 한데 뭐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절이 걸려있는 경우에도 정말 정말 많이 없기는 한데 한 시간에 한 번씩 품절 풀리냐 언제 풀리냐 이번 주엔 들어오냐 내일 들어오냐 그럴 때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도 좀 그랬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무역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제조사에서나 혹은 수입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류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도 사실 혹은 수입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더더욱 잘 모를 뿐더러 그래서 품절이 걸려있는 제품의 문의나 혹은 이렇게 좀 사적인 문의라든지 그런 문의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문의를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문의가 밀리지 자꾸 그렇지 그래서 늦어서 죄송하다 양해를 좀 구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때에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주시고 사적인 질문이나 혹은 품절에 관련된 그런 문의를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탈배송 하겠습니다 포장도 막 튼튼하게 하고 그냥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진짜 이번에 이벤트하니까 나도 새 제품 구매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새알람에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더우면 저게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영상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제품들이랑 여러분 진짜 필요한 제품들이나 혹은 어울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둘러보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것보다 또 영상으로 직접 저희가 시연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저희보다는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이벤트는 일단은 최대 15% 할인이 들어갑니다 최대 그리고 뭐 제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최대한 뭐 한 대 물량으로 준비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벤트 기간을 말씀드려야 돼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보고 있는 거야 이벤트 기간은 너도 모르지 이벤트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벤트 기간은 13일 00시부터 16일 14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답니다 그걸 몰랐어 설마? 널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잘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방법은 뭐 최대 15%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www.세알람.com에서는 저희 자사몰에서는 일단 모든 세트품은 품절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매해보고 싶었던 거를 전부 다 담으신 다음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쿠폰존에 들어가서 쿠폰을 발급 받으시고 결제하실 때 쿠폰을 사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이버에 세알람 스마트스토어가 최근에 개설이 됐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을 위한 세트품들을 판매할 계획이에요 대신에 할인된 가격은 없습니다마는 사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초보자분들은 네이버 쪽이 좀 더 맞으실 수도 있고 나는 좀 세알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사몰 쇼핑몰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과거보다는 세알람의 물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브랜드가 좀 많이 늘었다? 그렇지 이제는 이제는 용품이 한 4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 오시면 그래도 오 많이 늘었네 라고 하실 정도로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한 번씩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온 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의리와 난 좀 따뜻하게 갈라 했어 이렇게 갑자기 의리를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가 해볼 수 없었던 그 좀 상상해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만나게 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이뻐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때보다 뭐랄까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관심 깊게 봐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 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알람은 없었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 라기보다는 정말 힘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좀 시련이 있을 때도 그랬고 뭔가 정말 기쁠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계셨 주셨기 때문에 항상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정말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라고 하는데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처음부터 정말 쭉 응원해 주시는 분들 봐서라도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아 갈 길이 멀지만 해야 될 게 많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도 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항상 인사를 드리고 있고 응 앞으로도 응원해 주신 만큼 그 배가 되게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 항상 저희가 원하는 영상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영상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영상으로 항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새알람은 앞으로 저희만의 새알람이 아닌 응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두의 새알람이 되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진작에 정모하고 놀았을 거예요 올해 원래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틀어진 게 조금 많기는 하지 계획들이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벤트 영상인 듯 이게 감사의 인사인 듯 뭔가 스토리 중에 선언이 길었어 준비 발표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이런 개판인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아 어느선 하시려나 이거 멋있는데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여러분들께 유익한 새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